나의 주위에 뭐라고 생각했느냐? 대머리에 흉터가 있었어 고무난 녀석이죠 아, 고무난 녀석이죠 도둑을 다운 전국에서 낮게 이동하였는데 도둑을 다운 건가요? 이대로 모두 이쁘고 너는 아무것도 안하겠는데 아무튼 말이 안하더라 자, 그쪽은 그쪽으로 잡고 너와 나, 나도 알고싶다 다시 도둑을 다운 것들 다행히도 땅바닥에 함정이 보이네요 통찰력 사용법이 나오죠 함정 감지하는 거에 대한 됐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둘밖에 없어 계속 나오겠다는 거겠지 아 위에 있었구나 그렇지 너무 쉽다 창고로 납치하는 사람이 더 있다 구해줄 수는 없냐 상호 적용되나 이거 풀어주자 퇴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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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잡자고 험인데요? 잠깐만 일단 버프 쭉쭉 걸어서 개수 하나 만듭시다 제발 그렇지 하나만 더 아아 니가 어그로 다 해주면 안돼 쟤 못나오게 막아버려 몸으로 막어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지금 9사네? 저 위기를 쓴다고 야 이거 근데 만화가 엄청난데? 일단 얘네 잡읍시다 야아 아 진짜 언제 쓸거야? 60% 맞아? 탱킹은 예정대로긴 한데 죽어버렸네 와 튼튼하다? 어떻게 그냥 쏙 오오우우 오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 그렇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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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걸면 강해 자일하게 할까? 아니 얘네를 제고해야겠죠 일단? 그렇지 야 강하다 아 잘 피한다 아 딜 좀 봐 근데 얘네 은근히 세다? 이 원숭이들 아 상위 힐 썼죠? 뺄 수 있지? 반응 공격 없지? 오오오 힐 주지 말고 잡자 노리미로 쟤네 막은게 신의 한 수네 쟤네가 진짜 코앞에서 세 마리 나오면 좀 힘든데 그렇지 정밀사격 플러스 5 데미지에 저그 정밀사격 버프 해가지고 3에 8축한데 10이다는 건데 쟤 무슨 경우냐 아 상처 나는 거르고 일단은 보이는 노부터 죽이자 걔도 물량 먹으면 쏠라나? 힐 메인 메인캐스트라서 마주지않으려나? 힐이나 해줘 그럼 역시 움직이를 해줘야겠지? 여기다 불덩이 쏴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괜찮네 천천히 줘 천천히 그렇지 불덩이 날리려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한 걸음씩 독한 녀석이 그렇게는 안되지 안된다 오옹 오옹 복사 죽이면 되는거 아냐 이제? ушLE 아아아아 아아아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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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뭔데 민첩 마이너스 5 역겨운데 아 실수로 이거 걸어줘 가자 민첩 마이너스 5를 건 복수를 하는 거야 아 더럽게 잘 피하네 뭐야 저 원숭이 만화가 남아두나본데 실패도 안해 빨리 가 그치 뭐 어딘가 힐 분산을 쓰겠지 이러면은 그치 저 녀석한테 걸어줘야지 어우 만화가 없었구나 이제 잡아야죠 좋아 죽었어 너는 치룡물력도 있나본데 꼬라질 보니까 쫓아가자 바느 쪽 틀어막어 그치 왜 이렇게 잘 맞춰 아유 이거 물량 있어도 힘들겠는데 보내줘라 역시 공수다 공수야 딜은 궁수가 다 넣었네 마법사 목소리가 저래도 돼? 돌쇠 목소리인데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름? 그럼 모든 사거리에 지속한 오해를 빚었으니 같이 그랑고리안 파이나 먹고 화해하자고 맹빌라 있어? 맹빌라 있어? 누워줄게 괜찮아요 내 눈을 꺼내자 뭐? 정말 고마워요 아뚜 그치 법사가 문명인 건 말이 안 되거든 너도 마법 쓸 줄 알면서지 문명이라는 거 아니야 레일풀어가 아니라 그런가? 레일풀어가 아니라 그런가? 그치 라이선도 정체가 뭐야 물량은 뭐지? 난 왜 이렇게 냄새가 없어. 무슨 소리가 있는지 말아. M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다. 어, 제가 방금 보면, 우리의 전공서는, 그래, 우리의 전공서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집이 좀 소란스러워져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물었네. 무효와 전공서. 지금, 뭐지? 제가 뭔가를 제대로 배운 것 없지. 우리의 전공서는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안, 저희의 딸을 도와줄 수 없지. 당신은 도와주면, 지금 그가 아니라. 내게 남의 그 책을 통해 새로운 주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구매할 수 있었지만 250뚝이라서 손도 못했죠? 어디 보자 이거는 일단은 얘 줘야지 니가 제일 깊게 생각하면 얘가 더 한가할 수도 있거든요 거리 생각하면 너 줄까? 주인공이니까? 그래 너도 배우고 됐어 이 정도면 법산 됐어 법산 할 거 많아 그래서 뭐 어디 보자 법 해제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1이어도 쓸 수 있긴 하잖아 0이어도 1레벨의 모든 마음 무효하자 18% 찍을 때마다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이걸 빨리 배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